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6평 정말 어려운 시험인 거 맞고요. 오늘 제 케스트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을 위한 또는 1등급인데 중난도 유형을 틀린 학생을 위한 케스트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중난도 유형은 맞춰내야 안정적 이해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빈칸 순서 삽입 이걸 학생들이 보통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대입 파악이나 21번의 미출입 파악 어휘, 무관문, 요양문 이런 걸 중난도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 문제를 틀리면 2등급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중난도 유형은 맞춰내라. 그럼 이제 21번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문제를 풀 때는요.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아무 생각 없이 쭉 읽는 게 아니에요. 물어본 것만 답하는 게 영어입니다. 수능이고요. 무슨 말이냐. 뼈대와 수식옥을 구분해서 읽어라. 그러니까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와 언제, 어디, 누가, 무엇, 어떻게. 육하 원칙을 제외하고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능력이라는 게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옮긴 게 해석이 아니라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게 그게 해석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뼈대 꼭 따라가라. 두 번째. 오로지 답의 근거로 푸는 거다. 자, 그럼 답의 근거는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객관식은 객관식이다. 아니, 자기 혼자 주관식 푸지 말고 오답을 지어봐라. 자, 그럼 각각 설명을 좀 드릴게요. 21번 문제고요. 이겁니다. 밑줄 의미 파악은 그냥 빈칸처럼 풀면 돼요. 그럼 이제 또 선생님 저 빈칸, 저는 빈순사분 나중에 풀려고 하는데요. 빈칸, 별거 아닙니다. 모든 빈칸 계통 문제는 이거예요.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그러니까 주제문과 위아래 관계로 오답이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난 이 글의 주제를 알아요. 위아래 관계를 알아요. 어떻게 오답이 안 지워집니까? 그래서 소재, 주장, 위아래 관계. 또 아까 설명드렸지만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외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수강생들은 다 알겠지만 주제문 찾기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영어는 국어랑 달라서 주제문 찾기가 너무 쉽다. 첫째, 연결어라는 장치를 준다. 예시가 나면 얼마나 중요하면 썩겠니? 예시 한 문장 주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 자기가 자기 말을 요약 정리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요약헌데. 또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영어는 국어랑 달라서 근거를 먼저 표시하고 풀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 볼게요. 결론만 구하면 됩니다. 필자가 우리한테 마지막 줄을 쪘다니까 이건 해석은 돼요 또. 번아웃, 지친다는 것이 마지막 단원 아니야. 아예 해석이 안 되지도 않아. 우리는 마지막 줄이라는 건 결론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손이 움직여야 돼요. 모든 글은요. 소재에서 요약받고요. 모든 글은요. 위아래 관계는 알아야 문제 풀고요. 그 다음 볼게요. 주어동사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말한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 설명할 수 없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 접속사로 시작하면 콤마 다음에 주어동사인데 이건 아니네. 얘도 접사, 주어동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요. 자, thinking about one out. 자, 푼다. 없습니다. 어? 선생님 주장문이 없는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어차피 읽게 되니까 지금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자, 주장문 무조건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따가 찾다 찾게 됩니다. 첫 문장 볼게요. 균형을 맞추는 것은 자, 필요성 폭과 일단 넘기세요. 폭과 깊이의 균형을 자, 잡기 위해서 예, 유학 안 했어도 되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자, 우리는 빨간 펜 들어갑니다. 왜요? 해야만 한다죠. 우리는 지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얘들아, not a, but b가 나오면 필자 시작하고 싶은 말 b예요. 상태가 아니라 진짜 말하고 싶은 이겁니다. 범위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소재이자 주장문이에요. 야, 지친다는 거, 번아웃을 범위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건 반드시 결론에 의한을 미칩니다.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지우고요. 주장문 하나 더 있어요. 어차피 찾게 되니까. 대부분의 논의에서 자, 이제 줄거리 따라가는 파티야. 대부분의 뭐 대중적인 논의에서 뭐 번아웃, 지치는 거에 논의에서 우리는 뭐 근로자들, 노동자를 말합니다. 번아웃 되었다고 지쳤다고 한 사람 듣습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그 상태가 흑백 상태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인 것처럼 나 지쳤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읽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처럼 흑백처럼 지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흑백의 관점은 근데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다. 다양성 번아웃 경험의 다양성 빨간 펜 도우가 예츠로 멘트에서 뭐죠? 그러나와 동요입니다. 그러나 그럼 이거 주장문이에요. 반드시 여향도 미칩니다. 지금 주장문이 두 개예요. 볼게요. 흑백의 견해라는 건 설명할 수가 없다. 자, 번아웃 되는 경험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첫 주장문은 뭐예요? 우리는 번아웃을 범위로 봐야 돼요. 흑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줄거리 따라갑니다. 만약에 분명한 경계가 있다면 번아웃과 번아웃되지 않은 경계가 있다면 자, 이거처럼의 뜻인데요. 전구에서 있는 것처럼 번아웃과 번아웃 딱 이게 양치태결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범주할 사람들을 범주할 방법이 없다. 뭐라고 말해? 그들은 번아웃 당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일을 자, 유능하게 관리하는 사람들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다. 그건 뭐야? 여기 이제 기억 안 해도 돼. 번아웃은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번아웃되었다고 말하는 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절대 끌어오지 않습니다. 자, 앞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이에요. 이제 생각하는 거 번아웃을 또 나오네요. 범위로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푼다. 즉, 번아웃은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범위 문제예요. 사람들 어느 사람들 번아웃되었다고 주장은 하지만 별표 있어 쇄약해지지 이건 번아웃이요. 번아웃에 의해 쇄약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바로 다 처리하다 부분적이거나 덜 심각한 거 번아웃의 부분적인 거 덜 심각한 것만 다룬 거라는 거다. 읽어둬 봐야 돼. 그래야 근거 문장이 있었대. 볼게. 이거 근거 문장이에요. 빨리 다시 올라갑니다. 그들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죠. 어느 사람이에요. 번아웃되었다고 주장은 하지만 범람 버툭이가 중요합니다. 근데 쇄약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쳐버린 거에 부분적인 거나 덜 심각한 형태에만 대처한 다른 사람들이야. 이거 근거야? 그 사람들은 경험한다. 번아웃을 경험한다. 근데 뭐야? 진짜로 번아웃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지치지 않았는데도 번아웃됐다는 걸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뭐야? 자기가 좀 힘이 빠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번아웃에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심각하지 않은 것만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지치지 않았으면서 그냥 지치다고 말합니다. 이제 결론만 구하면 돼요. 그럼 번아웃은 마지막 단어를 마지막 단어를 갖고 있지 않지 않냐? 자 그럼 번아웃 볼게. 결론만 구하면 돼. 하나씩 다 끌어올게. 소재이자 주장문에서 가져오자. 결론은 어떻게 나아야 되지? 번아웃은 범위로 봐야 됩니다. 또 주장문이죠. 번아웃은 뭐예요? 흑백의 경험이 아니에요. 반대말. 흑백 논리 아니다. 번아웃은 지쳤다는 건 범위로 봐야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도가 아니지 않냐. 원래 이게 바로 앞 문장이 근건데 이 도즈가 대의가 누군지 알아야 하니까 한 문장 올라갔단 말이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 쇄악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의 티징은 뭐예요? 번아웃에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심각하지 않은 거만 대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야, 번아웃은 이건 범위야. 범위로 봐야 돼. 흑백 논리가 아니야. 야, 번아웃 됐다고는 하지만 지치 않았다는 얘기는 번아웃에 심각하지 않은 부분이나 부분적이거나 대한 사람들이지. 그대로 와줘와. 한 문장. 그들은 번아웃되지 않으면서도 번아웃을 경험한 번아웃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는 번아웃은 지쳐지 않는 건 범위지 흑백의 논리가 아니다. 자, 번아웃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 쇄악해지 않은 사람은 부분적인 거만 심각하지 않은 거만 대한 거야. 지치지 않았으면서도 오답을 지우자. 객관식은 객관식이에요. 하나 씌웁니다. 수식어구 선지조차 수식어구는 뼈대가 맞을 때만 보는 거거든요. 대중적. 논의 번아웃의 논의는 목적에 야, 논의가 목적에 도달했다 도달하지 않았다 나온 적 있어요? 목적이 나온 적이 없어요. 2번 여전히 여지가 있다. 어느 여지? 더 큰 정도. 지치는 더 큰 정도의 여지가 있다는 거다. 어때? 처음에 읽을 때? 솔직히 말할게. 물음표야. 모르겠는 거야. 확실히 지운 다음에 얘기할게요. 확실히 아닌 거. 3번 올 오워나 쓰기 뭐죠? 블랙 앤 와이시죠. 흑백 논리입니다. 이 기준이 적용할 수 아까 모르니 흑백 논리가 아니라며 주장문에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며 얘를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증상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얘는 확실히 틀렸고요. 4번 지쳤다는 건 극복 지치는 게 극복돈아 나온 적 있어요? 없는데요. 5번 아 이게 진짜 오답 1등이었죠. 지치는 정도는 형성된다. 잠깐만 봐봐 암 문장 봐봐 사람들 중에서 쇄악히지 않은 사람들은 자 봐봐 번아웃된 거에 부분적인 거나 심각하지 않은 거만 대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번아웃되지 않으면서도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이야. 얘들아 뭐가 안 나왔어? 얘는 나 틀린 말 안 할게. 지쳤다는 정도는 범위예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지치지 않았으면 흑백 논리가 지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번아웃된 거에 부분적이거나 심각하지 않은 거만 대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뭐가 안 나왔어? 인식? 지각? 나온 적 있어요? 이게 오답이에요. 이게 오답 1등이었어요. 그럼 처음에 이게 물음표였겠지만 다시 보세요. 지치는 게 더 크게 지칠 여지가 남아있다. 잠깐만 아래 문장 가볼까? 주장문 번아웃은 범인 거지 흑백의 논리가 아닌 거야. 가져오자. 이 사람들은 번아웃된 거에 심각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것만 다룬 사람들이야. 실제로는 뭐야? 번아웃되지 않았으면서 번아웃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떨 수 있어? 진짜 번아웃될 수 있어. 나중에는 더 크게 얘는 정답을 한 번에 찾는 게 아니라 처음에 물음표 맞아요. 근데 나머지가 오답이니 얘가 남는 겁니다. 아 실제로는 지치지 않았는데 지치다고 말하는 거구나. 아 이 사람 심각하지 않은 어떤 부분적인 것만 다룬 사람이구나. 그럼 더 크게 번아웃될 수도 있겠구나. 다음의 번 2번이 답이었어요. 근거로 푸는 거예요. 눈으로 쭉 읽으면 5번 찍을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대충 아 번아웃은 범이지 흑백이 아니잖아. 사람이 솔직히 지치지 않았지만 지치다고 한 사람이 있나봐. 그럼 지각? 이 단어가 근거에서 언제 나오는데요.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답 2번이구나. 그래서 중난도 유형은 일단 맞춰내야 안정적 2가 나오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땐 두 가지예요. 줄거리 따라가는 능력 또 하나가 무조건 근거로 풀어라. 빈칸 개통 또는 밑주미 파악은 주제가 뭐니 위아래 관계가 뭐니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 예방수사 맞다고 생각합시다. 유평 대기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이렇게 예방수사 맞았으니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보일 거예요. 힘내서 수능 땐 반드시 대망합시다. 고맙습니다.